한국분들이 랑카이오션 마사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. 제가 직접 느껴보고 괜찮은 마사지라서 오늘 소개서를 하고자 합니다. 들어가 보실까요?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큰 공간이 나와요. 그리고 여기는 건강식품 같은 것도 팔아요.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다양한 오간이 있잖아요. 저 분이 주인인데 개보청하네. 이야, 어떻게 좋지? 차고 가고 싶어요. 여기를 바람화, 바람사지를 전체적으로 제가 만들고 싶어요. 그럼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